방탄소년단의 D&A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를 두 사람이 연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, 기대가 됩니다 이 칸만의 스타일로 지금 어떻게 녹여냈을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니까 기타까지 지금, 기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악기, 탬버린 준비됐나요? 네 가시죠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혈관순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자잘했던 너란 걸 우리 만남은 나의 공식 나의 공식 종교의 글방 저의 성에 내게 주어진 운명이지 넌 내 꿈에 출처 나의 공식 나의 공식 나의 공식 나의 공식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다 나의 공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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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